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$pgetAllPobupWindow 리스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열려있는 W프레임, I프레임, 그리고 브라우저 타입 팝업 윈도우들을 확인하고 각 팝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팝업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팝업 윈도우를 $pgetAllPobupWindow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여 반환한 후 각 팝업 윈도우에 접근하여 해당 팝업에 포함된 텍스트원 컴포넌트의 값을 얼렷으로 표시하는 예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상단에 3개의 트리거가 있고, 각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는 W프레임, 두 번째는 I프레임, 그리고 세 번째 트리거는 브라우저 타입의 팝업창을 생성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각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타입의 팝업이 생성됩니다. 네 번째 트리거에도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앞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각 팝업의 텍스트원 컴포넌트의 값을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네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현재 열려있는 세 팝업의 텍스트원 값이 모두 표시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팝업을 생성한 후 하단의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현재 열린 팝업의 텍스트원 값이 모두 언롯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열린 팝업 개수만큼의 텍스트원 값들이 표시됩니다.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